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30일 한달 마무리하는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외국인 매도 넣으면서요 올선 이탈하는 장대음봉 나왔습니다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 올선 계속 지지하면서 강하게 외국인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조정의 신호탄은 뭐로 잡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이상 매도하고 선물도 매도 한 5천개 정도 매도하면 그것을 신호탄으로 삼아라 아침에 그러한 말씀 드렸고 여기 저점이 무너지게 된다면 대폭 비중 축소하라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2조 4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576억 매도 기간은 1227억 매도했고요 선물도 7천개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요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시장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 라고 전달하고는 있습니다만 장중에 미국 선물이 상당히 낙폭 키우면서 지금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다우 선물이 0.9% 하락, 나스닥은 0.28%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리밸런싱 앤드 외국인의 차익실현물량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간도 계속 매도 나오다가 종가에 손박김 좀 넣으면서 2천억 매수로 들어왔습니다만 외국의 핵폭탄급 2조 4천억 매도는 시장을 크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자 닥터케인은 2,654를 이번 마디의 목표치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폭만큼 상승했을 때 2,564의 목표를 가져가자 했는데 2,648 찍고 내려왔습니다 3천을 운운하는 그런 일반 TV에 넣는 여타 전문가와 한번 비교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 언제 가는데 도대체 그죠? 2,654에서 6포인트 6포인트 차이로 고점 찍고 일단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크게 음봉이 떨어졌다면 내일 반등 나오기보다는 추가 하락이 훨씬 더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자면 셀트리온 전일 매수한 이후에 오늘 5%대 강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4%대에서 그냥 차익실현 차익실현 이후에 1.8%로 강하게 상승폭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승폭 상당히 크게 몇 퍼센트입니까? 10% 가까이 가다가 6% 도로 반납했습니다 4%대 상승으로 마감된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과열 종목에 지정되면서 상당히 중간중간에 VI 계속 발동되면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익실현 했어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가 2%대 하락입니다 외국인 대규모 매도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선 이탈하는 음봉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익실현 해나가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차익실현 일부라도 했어야 된다 하이닉스도 1.3%대 하락 오늘은 자동차 자동차 정도가 강세 보였고 그 다음에 5G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거의 약세 흐름입니다 2차전지도 LG압과 같은 2차전지도 고점부에서 상당히 매물 압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 SDI도 3%대 조정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대규모 차익실현 닥터케이도 해버렸습니다 전보도 차익실현 했고요 에이스테크도 차익실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교적 양호했던 현대모비스도 위에서 차익실현 해버렸고요 현대위아도 차익실현 다 해버렸습니다 포트폴리오 대폭축소죠 닥터케이는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그 전략대로 수행에 옮깁니다 그것이 확률이 높을 뿐더러 그렇게 실천에 옮겨야 되거든요 오늘 MSCI 리밸런싱 차원에서 수급이 갑자기 들어온 종목도 있습니다 유니슨이 종가에 확 들어올려서 3.58%로 상승 마무리하는 그런 수혜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셀트리온도 차익실현 해버렸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대폭 절반 정도씩 다 줄여서 현금 보유 비중 느린 반면에 인버스는 매수를 또 했다 이거죠 인버스 매수 이후에 바로 시장 폭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빠른 매매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라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흔들리는 조짐을 시그널을 닥특해 있는 제시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대량 매도 나오기 시작하고 올선 이탈한다면 매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실행에 옮긴 사람과 옮기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나중에 또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확보를 많이 했다면 나중에 조정 받고 난 이후에 인버스는 인버스대로 수익이 좀 날 테고요 20일 인근에서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좀 더 처져서 정고점 인근인 2460에서 반등이 나오든 60일도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주요한 주도주들을 매수를 한다면 낙폭 피해내고 다시 상승하는 부분 다시 수익 내고 하는 아주 멋진 트레이딩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테고요 계속해서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씨 스타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외국인이 2조 4천억을 던진데 누가 샀다? 개인이 2조 2천억을 샀어요 이거 도대체 주식을 기본기를 닦고 하는지 한번 대물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지속으로 근 한 달여 동안 10월 초부터 10월 말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쉼없이 달려오던 주가가 외국인이 2조 4천억을 던지는데 2조 2천억을 받아낸다? 주가 하락이 가능성 훨씬 높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매매를 거꾸로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데 상당한 아쉬움이 있어요 조정을 더 받고 난 이후에 주 후반쯤에 내지는 적어도 한 수요일 이상까지는 조정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매수를 해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도주 섹터로 최근에 가장 강하게 갔던 전기전자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섹터 그리고 금융주들이 대거 하락했습니다 금융주 5% 빠지는 거 보이시죠? 자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격이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격이 좀 떨어져 있는 비교적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은 차익실현이 한번 나올 때 강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5%대 상당히 큰 폭 하락이고요 자 조선주 조선주는 2%대 하락입니다만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만한 상황이고요 지금 퍼스코와 같은 철강주들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멀쩡한 데가 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확 축소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는 매도를 줄이고 다시 매수에 가담하는 시점까지는 현금 확보 내지는 인버스 내지는 관망을 해야 된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티눈 삼행제 최근에 상당히 항체 치료제 소식 때문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윗골이 달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윗골이 달고 하면요 청산 일부 그리고 다시 지지권에서 매수 다시 올라간 부분 4% 다시 청산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 와중에서 24%에서 9%까지 빠진 부분 15% 물론 여기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으니 15%보다는 조금 축소를 했겠습니다만 토해내지 않고 매도 이후에 다시 매수 다시 수익 낸다면 훨씬 더 잘하는 트레이딩이다 중장기 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오늘도 홀딩 중이다 내일 만약에 양호하게 오일선 이탈하지 않고 재반등 나온다면 양호 그렇지 않고 오일선 이탈하는 은봉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추가로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티눈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구요 고점 부위에서 또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윗꼬리는 뭐다? 윗꼬리는 뭐다? 그렇습니다 매도입니다 매도 매도 시그널이에요 윗꼬리는 셀티눈 제약은 당분간 조정 받을 때까지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냉탕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또 조금 고점 부위에서 신규 매수를 한 분이라면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마음이 별로 좀 편치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는 대폭 축소했고 당분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정을 좀 받는 21권까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하시고 LG화학과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2차전지 테슬라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조정권에 들어간 것 같으니까요 내일이라도 조금 처진다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차의 실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천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의견 채시를 할 도리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클릭을 여러분 손목을 잡고 제가 클릭을 시킬 수 없습니다 지나온 닥터케이의 전략의 확률을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시고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혼자 하시기 상당히 힘든 구간입니다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수익 현황이라든지 가입 절차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측 영상 올려놓을텐데요 자 목록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여러분들께 상당히 유용할 거란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자 닥터케이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about to care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I'm gonna have you to know